다음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요. 뭐 입양, 혼인, 문제는 출생상속, 성과 본 이런 얘기가 나오죠. 바로 민법상 가족관계에 관한 문제예요. 이런 가족에 관한 문제가 나올 때는 그림을 그려서 풀면은 좀 정리를 할 수 있는데 A가 남자고 B가 여자인데 법률상 혼인했었대요. A, B가 원래 부부였다는 거죠. 그 사이에는 혼인 중에 출생자 갑과 을이 있어요. 혼인 중에 출생자 갑을은 A, B의 친자식이죠. 그런데 그 후에 A와 B가 이혼을 했고 갑은 A가 을은 B가 양육하기로 각자 정하고 갈라섰대요. 한편 C는 B와 혼인신고 후 을을 친양자로 입양했대요. B는 새롭게 C와 결혼했는데 C가 을을 친양자로 입양했다는 거죠. 이건 양자 중에서도 아예 내가 낳은 자식처럼 되는 양자 바로 강력한 양자인 친양자에 해당을 해요. 그 후 D는 A와 혼인신고 없이 결혼식만 올린 사실혼관계의 부부가 됐는데 갑을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했대요. 법률상의 자식으로 신고를 했다는 거죠. 그렇게 했을 때 1번 A와 D 사이에서 병이 태어났다면 병은 혼인 중에 출생자이다. A와 D는 지금 법률상 혼인한 상태가 아니죠. 혼인신고를 해야지 혼인 중에 출생자가 돼요. 그렇기 때문에 A와 D는 혼인한 사이가 아니어서 병은 혼인 중 출생자가 될 수 없죠. 2번 A가 유언 없이 만약에 사망하였다면 을은 A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. 을은 친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전 부모와의 법률상 관계는 끊어지게 돼요. 그래서 친양자가 되면 그 전 부모인 A로부터는 상속을 받을 수 없어요. 3번 B가 유언 없이 사망하였다면 갑은 B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. 갑은 D한테 양자로 지금 들어간 상태죠. 양자는 친양자와는 달리 전 부모 진짜 생모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B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갑의 양자의 지휘에서는 A 지금 A는 친아빠니까 당연히 받을 수 있고 B는 자기를 양자로 입양해줬으니까 받을 수 있고 B는 자기 원래 생모니까 받을 수 있고 전부 다한테서 상속받을 수 있는 상태인 거죠. 4번 D가 유언 없이 사망하였다면 갑은 D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. 갑은 지금 법률상 D의 자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유언 없이 사망하였더라도 당연히 법정 상속인이 돼요. 상속받을 수 있어요. 5번 갑은 D의 성과본을 따를 수 있으나 을은 C의 성과본을 따를 수 없다. 반대로 돼 있죠. 양자는 성과본을 따를 수 없지만 친양자가 되면 성과본을 따를 수 있어요. 이 말은 을이 김씨에서 만약에 C가 박씨라면 바꿀 수 있다는 뜻이에요. 이게 바로 친양자의 효력이죠. 그래서 옳은 걸 고르면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.